안녕하세요 저 김나이입니다. 우리 엄마가 오늘 공무원 최종 합격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막 색종이도 뿌리고 노래도 들고 가나다라만 그래서 양균은 엄마가 좋아하셔가지고 최종 합격을 해요 엄마가 그 공무원 최종 합격 네 그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피디님 빠지! 네 엄마가 공무원 최종 합격 또 마려워 또 마려워 아니 아니 그냥 봐봐 가 나 안 마려워 또 마려워? 아니 안 마려워 장난치게 뭐야 나 양균음식 또 마려워 또 마려워 나 양균이잉 또 마려워 나 양균아 이럴양 나 양균이 나 양균 그 solar 자! 엄마한테 해줄거야! 빨리! 하지마! 나 안찍을래 하지마! 하지마! 나 안찍을래! 왜그래 김빠찌개 하지마! 하지마! 안찍을래! 안찍을래! 해간디aimer을 전달하게 해야 HSR 서비어스턴 음 조 FUCK Excel